안녕하세요. 강세댁입니다. 저는 지금 신랑이랑 PGA 골프 갤러리를 가고 있어요. 파이널 라운드라서 그라운드 패스로 끄는 게 85불? 그리고 주차비가 20불 정도 되게 좀 비싸긴 한데 저는 처음 가는 거라 설렘 마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빠는 근데 처음 가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가봤다고요. 오늘 PGA고 PGA는 처음이지. 예전에 골프 월드 구분 한 번 가봤는데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큰 버스를 타고 골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이빗 아이템들이 있어서 저희도 작은 가방이랑 물만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 진짜 많다. 지치고 많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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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but straight ahead. Good morning. Alright, here we go. I need the QR code. Sorry, Gail. There you go. 와, 입성! 드디어 입성! 진짜 초록색이 보인다. 우와, Goe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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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 Woah. 아 전형에서 초과 과정이 가수는 비공교대 과연 디트로이 뉴스 전형에서 소스 대상 너무 예뻐요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휠 미텔스 18월 마지막을 보러 팬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팬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휠 미텔스 18월 마지막을 보러 팬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팬서비스 19.31 사람들 많이 보는데? 어때요 지금? 얼마전에 우승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우,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대박이다. 진짜 팬샵이다. 이거 그냥 여기 돌려와가려고 하는 제품인데. 티셔츠 이런 거. 오빠 중계 중이야. TV에. 오빠는 똑같은 모자 아니야? 그렇지.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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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